와! 와, 제가 틀림 한 번 해서 갈게요. 안녕, 안녕, 안녕. 오늘은 이색술 리뷰! 술이다! 취하면 안 된대. 지금 나 3인데 취할 것 같아, 벌써 취했어. 낯술이에요, 낯술. 아, 두렵다. 아, 두렵다. 민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소주도 별로 안 좋아해서 맛없는 거? 맛없는 거 더하면? 제일 맛없는 거. 최악인데? 이거는 알코올 12.5도 일반 소주보다 약간 낮네요 색깔 약간 가구색 나도 이거 가구라도 아무도 모르겠다 오 냄새 진짜 민초 냄새나 킹 받는 게 진짜 민트초코 냄새가 나 너무 킹 받아 그 사실이 낡은 소리 맛있는데? 뭐야? 왜 맛있어?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오히려 그냥 일반 민트초코보다 민트 맛이 안 강해서 좋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따라 따라 야 마셔 마셔 야 이거 마시고 가자 민초파라 그러는지 약간 생각보다 괜찮아 나 같으면 차라리 처음처럼만 먹고 베라 민트초코를 한 입 먹을게 아 소주 먹고 민초 한 입 먹고 그치 그치 단 민초단도 도전해볼 만한 민초소주 맛있네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의외다 맛있습니다 굿 민초소주를 먹어서 그런 이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 어 맞아 이게 어딜 봐서 소주야 맛있어 보여 왜냐면 빠삐코는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빠빠 삐프리빠빠빠 삐프리빠빠빠 이거 요즘 얘들 모르나? 콜라색이다 김빠진 콜라색 아까는 가글을 먹고 이번엔 콜라를 먹고 짜안 그두둘두쨘 등가 그러니까 애매하다 난 민초를 안 좋아하잖아 근데 민트초코 소주가 맛있었군요 달달해서 있거든 더 좋은 게 민트 냄새가 안 나 더 좋아 안 같게 냉장고에 너무 오래 얼려놔서 한 1년 후에 빼먹는 그런 빠삐코만 입고 정확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아니 처음처럼이잖아 대기업이 이래도 되나? 횡포 아니야? 대기업의 횡포 아니야? 알쓴데 달달한 술을 먹고 싶은데 또 취하고 싶다 하면은 추천 원수가 먹는다고 해도 잠깐은 말려볼까 우와 그 정도야? 아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호기심에 먹을만 하지만 이것도 차라리 소주 먹고 빠삐코를 사 먹어라 너무 좋아 뭐야 뭐야 이거 처음 봐 처음 봐 막살에 세상이 잠수 막걸리에서 나온 술이네 이통일반의 황금비율 마시기 딱 좋은 술 병이 되게 사이다 같다 흰 사이다 그거 같은 샴페인 나오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를 슬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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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 그런 맛으로 먹지 막 솟아쩔쩔쩔 우와 우와 어 냄새 좋아 완전 요구르트랑 사이다 냄새 난다 숙취 진짜 개질일 것 같아 이걸로 취하잖아 이걸로 취하잖아 와 다음날 그냥 변기통 잡고 못 일어나는 거야 이건 마주스? 이런 거? 엄마가 좋다는 거 다 갈아 놓으면 이런 느낌일 거거든 음 와 제가 트림 한 번 해서 할게요 확실히 탄산이 들어가니까 트림이 나오네 약간 걸레빵 어 맞아 어 맞아 그치? 그치? 약간 사근 야쿠르트맛이었어요? 성인용 요구르트 반주하기 좋은 음료 같은 느낌? 되게 좋은데? 비주얼이 완전 커플들이 좋아할 거 같아 뭔가 특별한 날 까야 될 거 같지 않아? 어 맞아 그리고 병이 너무 귀여워 이제 16.5도 정도 오면은 그래도 인정 이게 술이지 이게요? 병값도 안 나올 거 같아 이거 진짜 맛만 있으면 대박이다 사과 맛을 먹어보고 싶었어 어 근데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어 얘 트루네요 아 얜 진짜 민트 초크 소주가 제일 맛있는데? 이거 왜 2,900원인지 알겠다 케이스가 2,000원 소주가 900원 사과향 향수를 뿌리고 이 손으로 딱 먹으면 나는 맛 뭔지 알지? 만약에 애플을 주신 교수님이 마신다고 해도 말릴 맛 국순당 쌀 막걸리에서 나온 바밤바밤밤밤밤 밤막걸리는 맛있잖아 근데 바밤바 막걸리다? 맛있지? 패키지가 너무 바밤바인데 너무 귀여워 그 바밤바 특유의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까지 표현을 했어 오 냄새 개 좋아 오 진짜 바밤밤밤밤밤 아이스크림맛이야 이거 뭐야? 모구리? 무슨 자신감으로 조성만 적었는데 뭐라는 거야? 아임매매매맹 아 너무 맛있어 개맛이다 알코올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진짜 맛있어 사보니까 사실 이거는 미성년자들 팔아도 돼 잡뼈가요 잡뼈아 아 세림님 잡뼈아 너무 음료수 같아가지고 막걸리 초보자가 인정하는 MZ세대용 바밤바 우리의 1등 하나 둘 셋 얍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 그래 아까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너 얼굴 집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처음 촬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어우 취하는 거 같지 왜? 많이 먹었어 아까 막걸리 뭐 둘이서 박병룡하고 술은 멈출 수가 없어 나는 비워야 된다니까 어떻게 1차에서 집에 가냐고 어떻게 1차에서 집에 가냐고 이거요? 아직 다 안 마셨는데 이거요? 짠짠 얘기하면서 주세요 얘기하면서 주세요 아 너무 맛있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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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했습니다 2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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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